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의 미래경제포럼 사회를 맡은 연합뉴스티비 아나운서 소태왕. 장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합뉴스가 주최하는 제1의 미래경제포럼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는 앞으로도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서 우리나라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보주권을 강화하는 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미래경제포럼의 주제는 포스트 미 대선 달아오르는 첨단테크 패권 경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연합뉴스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과 미래담론을 모색하고자 마련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1회 미래경제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사장 황대일입니다. 국가기관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제1회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왕윤종 국관보실 제3차장님 박승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님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금융산업계와 학계 전계 기빈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미래경제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재도약을 위해 글로벌 산업생태계를 심층 진단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연합뉴스가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강대국들의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갈수록 격하하는 현실을 고려해 반도체 분야의 논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 태동반세계를 맞은 올해 성공신화의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의 초격차를 설계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에 가시하려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첨단기술이 경제뿐 아니라 국제정치와 외교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정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 간 지배질서를 결정하는 최대의 요인이 이제는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주요 국가의 위상과 영향력은 기술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정학시대에 동북아시아의 소규모 국가에 머물렀던 한반도의 경제 영토는 기정학시대를 맞아 아시아 태평양 등으로 드넓게 확장됐습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도심항공 모빌리티, 스트레치어블 디스플레이, 휴머노이드 로봇, 극총속 항공우주 등 각종 첨단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은 기업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좌우하는 지상과제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 최대 취재망을 갖춘 연합뉴스가 타전하는 국제 뉴스를 보면 반도체 패권 경쟁은 국가 간 명운을 건 싸움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글로벌 산업 전선의 포성이 더욱 커지고 하염은 더욱 빠르게 번질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이 순식간에 힘을 잃고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기승을 부리면서 세계 무역 지형에 빠르게 바뀔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기술주권 수호를 위해 혁신의 사활을 건 전담 기업에 훨씬 더 많은 마중물을 붓고 인허가와 고용 분야의 규제된 못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는 그동안 강대국의 숱한 위협 속에서 일시적으로 굽힌 적은 있으나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기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국가 존폐의 기로에서 각계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돌파구를 어김없이 찾아낸 덕분입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을 단순히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적으로 도약한 사례도 부지기승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역량이 겹집돼 우리 역사를 관통하는 위기 극복과 컴텀 점프의 유전자를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뉴스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AP와 중국시나 일본 교도 등 글로벌 뉴스 통신사사들이 오늘 취재하러 온 것도 이번 행사의 중요성과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는 최강 반도체를 탑재한 대한민국이 G7 대열에 하루라도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취재의 역량을 동원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산업전선에서 승전모를 올리는 반도체 역군들의 활약상을 가장 먼저 가장 상세히 알리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일 사장님께서 개회의 서로 제1의 미래경제포럼에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첨단산업의 힘을 붙돋는 말씀을 해 두신 황대일 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축하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페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축하 메시지를 국가안보실 왕윤종 제3차장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 3차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제1회 미래경제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연합뉴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발전을 최일선에서 이끌고 계신 산업계, 학계, 연구계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미국 대선을 끝으로 슈퍼선거의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글로벌 경제 질서와 기술 패권 경쟁 구도, 첨단산업 지형이 어떤 방향으로 재팬될지 촉각을 곧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글로벌 지형 변화가 인공지능, 디지털 등 산업기술의 전환기와 맞물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 치열한 첨단산업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저력은 결국 기술력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크고 작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미래 첨단테크 경쟁 시대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업 연구계 학계가 함께 혁신 역량을 모아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 최고의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기술 혁신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첨단테크 경쟁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세계 최일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속하게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민간 투자 확대, 국가 AI 전환 대전면화, AI 안전 안보 확보 등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통찰력 있는 재연을 많이 주시고 우리 첨단산업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독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해외 일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대독해주신 왕윤종 제3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는데요. 오늘 국회 일정으로 불참하게 되셔서 제가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제1의 미래경제프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과 한국 반도체 산업의 태동 50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 주신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강연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컴퓨팅,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든 첨단기술의 기초가 되는 뿌리기술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경제와 정치, 나아가 외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정책기조가 정해지면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첨단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또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본 포럼을 통해서 반도체 등 국내 첨단테크 산업의 기회 요인들을 점검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첨단산업이 한층 더 진일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힘있게 뒷받침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제1의 미래경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간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철규 대상 제가 축사를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이신 김원희 의원님께서는 개별식 직전에 이곳 행사장을 찾아서 축하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김원희께서도 오늘 국회 일정으로 본 행사에는 함께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해 주셨습니다. 우리 첨단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첨단테크 육성에 힘써주시는 국회 산자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차관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부 차관 박성택입니다. 가장 빠른 뉴스 가장 정확한 뉴스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우리 연합뉴스가 오늘은 미 대선과 첨단산업이라는 아주 시승 있는 주제로 뜻깊은 미래의 경제 포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황대일 사장님께 다시 한번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렇게 미국 대선이 아니더라도 이런 첨단 전략산업의 주도권을 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은 가히 전쟁 수준을 방불케 합니다. 과거에는 상상을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천문학적인 보조금이 다반사가 되었고 전력망이라든지 데이터센터 같은 산업 인프라 현대화에 모든 국가들이 사활을 끌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모시는 일은 이제 기업 차원의 아진다를 넘어서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방법론, 수단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첨단 전략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더 치열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AI, 퀀텀, 바이오 이 세 가지 전략기술이 미래의 기술 패권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든 퀀텀이든 바이오든 이런 기술들이 이네이블되기 위해서는 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를 잡아야 패권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조치를 취했던 것도 또 칩센 사이언스 액트를 통해서 첨단 반도체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일도 다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례없이 과감한 정책을 주신 중에 있습니다. 아까 왕 차장님께서도 대통령 말씀을 주셨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 조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또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투자세 공제제도 또 2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이런 굵직한 반도체 정책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돌덩이를 싹 치운다 정부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당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발휘해서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겨울이 왔느니 갔느니 이런 의견이 분문합니다마는 성공의 반은 위기에서 오고 실패의 반은 만족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더 큰 미래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이 끝나고 우리 경제의 향방에 대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해왔고 차분하게 그러나 기민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미래경제포럼에서 다양한 인사이트가 풍성하게 제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성택 차관님의 축사 잘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축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수소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 회장님께서는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해 오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입니다. 제1회 미래경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외 출장 중이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님께도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미국 대선 이후의 첨단 테크 패권 경쟁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중심으로 펼쳐온 위중 간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은 AI 분야로 확대되고 또 경쟁의 형태도 기업 연합 간 대결 등으로 다양해지는 모습입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그동안 당연히 여겨왔던 저비용 고효율의 공급망 체계가 무너졌고 첨단 산업 패권을 차지하려는 각국의 노력은 국가 대응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국 대선 이전부터 시계 제로의 불확실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솔루션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지만은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공급망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솔직히 정답이라는 게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AI 산업이 얼마나 많이 또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하는지 더군다나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투자 결정을 계속 내려야 되는 것은 참 독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 한 곳의 손해를 넘어서 국가산업, 국가경제의 불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꼼꼼히 따져보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업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민관, 학위 하나로 뚫뚫 뭉쳐서 복잡다단한 공급망 재편과 천단 사업의 투자를 새로운 형태의 방정식으로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데 특별히 언론인들이 보는 언론, 연합뉴스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미래경제포럼에서 생산적인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원 회장님의 축사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먼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님의 축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내용은 제가 대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제1회 미래경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친환경 혁신 등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포럼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담론이 오고 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깊이 있는 보도로 경제와 산업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해 주시길 바라며 연합뉴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축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한중희 부회장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는데요. 내용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 진출 50주년을 맞는 올해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 현황을 짚어보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합뉴스의 제1회 미래경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포럼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도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축전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님의 축전을 제가 대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제1회 미래경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하는 우리 경제 미래 전략과 통찰은 향후 대한민국이 AI와 반도체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연합뉴스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축전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LG전자 사장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는데요.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1회 미래경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인류 삶의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 가운데 가전을 넘어서 스마트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는 LG전자에게도 첨단테크 분야 혁신과 경쟁은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적절하게 마련된 이번 포럼은 기업의 향후 대응방안 모색에 통찰과 영감을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연합뉴스 황대일 사장님과 경영진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연합뉴스가 변함없이 미래경제를 향한 눈과 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축사는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기업인 한국반도체 주식회사를 경기도 부천에 설립하신 강기동 박사님의 축사인데요. 오늘 열리는 포럼을 축하하고 대한민국 첨단테크 기업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현재 거주 중이신 미국 네바다주 리노시에서 보내오셨습니다. 그럼 방송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기동입니다. 어느 날 반도체 패권 경쟁은 치열하면서도 새로운 군변을 맞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반도체를 중심주제로 주최하는 제1회 미래경제포럼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진심으로 축하하며 포럼에 참석하신 정부, 산, 학, 연,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한민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반도체 전략, 수립,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시는 여러분의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 박사님께서는 90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국을 생각하고 세계 시장에서 분투하는 우리 기업들을 응원하는 박사님의 마음이 와닿는데요.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강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곳으로 개회식 순서를 모두 마치고 잠시 무대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진행에 필요한 무대 세팅 후에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은요,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 대선 이후 세계 첨단테크 지형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님과 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치대 교수님께서도 심도 있는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이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우 삼성전자 부사장님과 린흥원 대만경제직 금주관 고문님께서 초격차 기술 경쟁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깊이 있고 생생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반도체 AI 기술 혁신과 진화하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주제로 신창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님과 이문태 LG AI 연구원 어드밴스드 ML 랩장님께서 첨단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지향점을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각 세션 주제를 소개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하게 됩니다. 세션 진행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출신이자 경제학자인 곽수종 리엔 경제연구소장이 맡아주실 텐데요. 곽 소장님은 최근 경제대예측이라는 경제 전망서를 낸 글로벌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럼 곽 소장을 연단으로 모시면서 저희들은 마이크를 넘기고 또 다른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